4번 단식 에이스 매치 시작됐습니다. 첫 포인트 남가운 선수 서브권에서 공격적입니다. 남가운 있습니다. 박채원도 공격을 합니다. 남가운 받지 못합니다. 남가운 선수 다시 한번 서비스. 포함드 공격! 박채원 포함드 공격 전환. 남가운 서브. 백핸드로. 예 그렇습니다. 아하.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 착실하게. 어. 쇼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박채원의 서브. 박채원의 서브. 렛. 짝. 렛. 박채원. 나갔습니다. 렛. 렛. 오. 오. 다. 그려웠습니다. 깊은 코스. 남가운 선수가 9대4로 앞서 있습니다. 강한 서브. 3. 고. 남가운의 게임 포인트. 자 지금은 서비스 박채원 그러면서 상대를 흔들어 놓은 필요가 있는 거죠 박채원 물러서지 않습니다 넘어왔어요 아직은 석점차인데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남가은의 공격 받아내고요 박채원 마지막 넘어오지 박채원의 서비스 선취포인 예 다시 한번 박채원 포핸드 공격이 남가은의 3분 예 서비스 남가은 강한 서브 이후에 공격을 펼쳐갑니다 박채원 받아내고 있는데 그렇죠 2대2 동점 박채원 서브 남가은 포인트 전환 됐습니다 또 한 번의 공격 박채원이 한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포핸드 공격 남가은 선제 박채원 선수를 끌어옵니다 박채원은 모든 공격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포핸드 공격 의욕을 차지할 필요가 있죠 찬스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뜸볼이었는데 한 번은 지나갔습니다 대각선에서 공이 튀었는데요 다시 방향을 바꾸는 남가은 걸렸습니다 자 수비 선수로서의 본분 이렇게 또 지켜가는군요 초비 걸렸습니다 자 이제는 남가은 선수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뜸볼 스코어 8대3 5점 차 박채원이 앞서 있습니다 남가은 받아냈습니다 테이블에 바짝 붙어 있는데요 박채원 지금처럼 조금 냉정하게 견뎌주고 찬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흘러나갔습니다 서비스 박채원 떴어요 포핸드 공격 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가은 서비스 남가은 남가은 끌거둘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의 첫 다시 한 번 남가은 계속 상대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범실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채원의 서브 도와있는 공격 일단 한 차례 견뎌 범실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두 선수 간의 경기입니다 박채원 서브 지금 남가은 선수도 선제 공격 쉽사리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방을 보내 3대1로 앞서갑니다 박채원 박채원은 깎으면서 이 공을 보내봅니다 그러다 공격 시도 괜찮다 일단 심지어 격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타임아웃에 들려온 이야기는 오늘 경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구전으로 가는군요 버텨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남가은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범실 두 포인트를 뒤져있는 박채원의 서비스 오 빠르게 이 공을 받아 냈습니다 다시 한 번 선제 잡으려는 남가 동점 노려봅니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아직 예 아 남가 정확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수가 날 때는 방향을 틀어줄 필요도 있죠 예 남가은이 천천히 상대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박채원의 포핸드 공격 초보로 받아내고 있는 박채원 남가은 공을 들어 올리면서 맞춰줍니다 남가은 공을 들어 올리면서 맞춰줍니다 이 공격도 받아냈구요 마지막 6대6 동점상황 동점상황 아하 하지만 계속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박채원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이 됐구요 동점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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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핸드 탑스피 남가은입니다 동점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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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차례 견전에 남가은인데요 aggregate 2km 박채원